할렐루야, 40일 동안의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대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대속의 피로 인하여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죄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담이 부서짐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즉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든 인류는 하나의 교회, 신약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감당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린 대속의 피로 인하여 얻게 된 첫 번째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의 머리대신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막힌 남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높은 장벽을 의미합니다. 그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장벽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1.5미터의 높이로 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돌로 쌓은 벽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도무지 허물 수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표징인 할레도 받지 않았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과는 무관한 존재들이었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죽음 이후에 영혼과 육체는 소멸되거나 생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윤회사상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 즉 죽음과 부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존재였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방인까지 모든 인류를 십자가 대숙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종, 종교, 나이, 성별, 학력, 재력, 장애, 계급에 따라 구원하시지 않고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숙사건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몇 대에 걸쳐서 교회를 섬긴 믿음의 집안의 사람들이 있고 이제 막 교회에 출석하게 된 새가족들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모태신앙을 소유한 분들이 있고 인생의 마지막 대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 믿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신앙의 간증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추억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최후 심판 때 상주실 것을 믿으며 정성을 다해 주의 일에 힘쓰는 분들이 있고 아직 예수님은 믿지만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은 희미하여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 관심을 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멀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되었다 라는 점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서로에 대한 장벽들을 허물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 자매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가족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다면 비록 생김새가 다르고, 사는 것이 다르고, 소유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해, 지구, 교구, 선교구, 선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자녀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집에서 내쫓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동생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형, 누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멀리하는 자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가족들이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님이자 자녀임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막힌담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지내는 광림의 건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린 대속의 피로 인하여 얻게 된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노의 자녀, 원수된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국률이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석 사건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됨으로써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복을 찾았습니다. 먼저는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법 없이 잘 살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사랑도 많이 줍니다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죽음 이유에 대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어르신들은 이러한 말들을 잘 하게 됩니다. 좋은 곳에 가야 할 텐데 자신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식과 죄책감 그리고 심판과 영벌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비록 매번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래도 도우시는 은혜로 죄를 하나, 둘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의식, 죄책감, 심판과 형벌에 대한 염려보다 자유함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얻게 된 복은 외로움을 극복한 복입니다. 최근에 우울증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사회보다는 우울증 환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되는 이야기는 자주 듣습니다만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분들 중에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화목한 관계가 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외로움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가 극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문자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잔양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돌봐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하기보다는 행복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얻게 된 세 번째 복은 불안감 해소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나는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연애를 할 수 있을까? 결혼은 가능할까? 내 집 마련은 가능할까?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감계가 회복된 다음부터는 불안감이 조금씩 해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장 정확한 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우와 이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천국의 시민, 하나님과의 가족,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에서부터의 자유함, 외로움의 극복, 불안감 해소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해 공로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대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교회를 이루어 함옥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게 한 가지 사명을 부여합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명입니다. 20절입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헌신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퉁이 똘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은혜를 입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수고하여 신약교회, 지금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명들을 지켜나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개명들을 지켜가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개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개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종 예배와 지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드리고 봉안을 통하여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지켜감으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개명을 실천해 갑니다. 두 번째 큰 개명은 이웃사랑입니다. 교회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것부터 선김으로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개명을 실천합니다. 이웃사랑의 개명을 실천할 때 너무 멀리에서 혹은 거창한 것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이웃에게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함으로 순종해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있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매주 만나는 속해의 소건들, 선교의 식구들에게 또 일터에서는 함께 일하는 선배, 동료, 후배들에게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에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가족이 받고 싶어하는 것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찾아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은 영혼구원과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셋째로 우리 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한 구원을 영혼하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제자를 삼습니다. 삶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make입니다. 즉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한 뒤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각종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속회, 성경 공부 등에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하고 실천하는 제자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교회로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김으로 이웃 사랑을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 전파하여 영혼 구원을 각종 예배와 모임과 기도의 자리로 안내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제자를 만드는 것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규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날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피로 얻게 된 두 가지 은혜와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수직적 관계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수평적 관계인 내 곁에 있는 이들과 화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람 영혼 구원과 제자를 삶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 앞에 11조와 감사원금과 1천번제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